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되겠고요. 코드번호 010140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오늘 1월 20일 오전 10시 42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좀 강사네요. 코스피는 좀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좀 강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740원 마이너스 1%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뭐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반등 포인트를 줄 건지 아니면 횡보라인을 갈 건지 라고 했는데 횡보라인을 좀 가주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뭐 갑자기 이만큼도 빠질 거다. 뭐 빠져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한 이 정도 선까지는 이 정도 선까지는 크게 상관없고 더 낮게 본다면 뭐 이 정도 선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림이고 뭐 앞으로 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이 박스권에서 좀 머물 거다. 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뭐 크게 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조선업 관련해서 조금 이슈 같은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조선 빅3 중에 하나고요. 뭐 지난 6년간 적자 기조가 계속되긴 했었어요. 근데 뭐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올해 초까지 수주를 좀 연이어서 기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내포되어 있었는데 지금 첫 수주 이후로는 조금 조용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조선업이라는 게 워낙 주기라는 게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배를 하나 건조한다고 해서 뭐 그게 갑자기 바로 막 수익으로 창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은 또 악재가 하나가 있는 게 이렇게 유급휴직을 접수하고 있거든요. 수주 부진에 따라서 뭐 이런 것도 사실 주가에 좋게 작용할 리는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실형을 받은 상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래도 라인은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사실 뭐 이만큼 더 빠져도 진짜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만큼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근데 어느 정도 지지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근데 어 조금 더 좋은 의미로는 어 일단 뭐 추세선 위로 올라가주는 게 제일 좋겠죠. 뭐 31선 위로 터치를 해줘야 사실 더 큰 반등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어 이렇게 지금 이 전 거래일 보시면 7,000원대 매물대 많이 가지고 있죠. 7,000원대 근데 일단 6,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6,000원대까지 완전히 내려왔고 이제 여기서 조금씩 좀 저점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 근데 그 일단은 수주도 수주지만 이재용 구속이 뭔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삼성그룹이 음 삼성중공업에도 지분을 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어 삼성 측에서도 아무래도 좀 제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좀 약간 해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물론 뭐 제가 내부 사정을 다 알고 뭐 임원분들이나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점점 이게 제조업을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는 또 삼성중공업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뭐 사실 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뭐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안 좋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주주로 남아있던가 아니면 뭐 여기서 탈피를 하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 일단은 뭐 수주 기대감 그리고 흑자전환 기대감은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모멘텀 자체가 약간 누그러진 느낌이 있다. 음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 조선업이라는 게 좀 매년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매년 매년 좀 뭐 이번에는 흑자전환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대우조선의 양 한 번 볼까요? 대우조선의 양도 지금 똑같죠. 근데 낙폭은 좀 더 큰 느낌?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조금 걸려가지고 어 코맹맹 소리가 나도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지선 밑으로 좀 이탈을 한 상태고 이게 다시금 저점대를 끌어올리려면 오늘 오후라도 조금 어 뭐 매수세가 좀 들어와가지고 저점대를 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음 이게 밑고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외국인 기간은 좀 빠져나간 느낌이고 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예상해볼 만한 게 여기서 이만큼이라도 정말 미비하게라도 올려준다면 여기서 좀 길게 안정적이게 좀 끌어올려주는 행보라인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이게 이만큼 빠진다고 치면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행보라인 또 그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어 여기에서 또 많은 이탈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실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참고 견디느냐 아니면 빨리 내가 여기서 그냥 탈출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느냐 빨리 수익이 날 종목 어 그거는 뭐 개인 주조들의 판단인데 음 일단은 저는 어 원래 이쯤에서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추세가 꺾여버리면서 그럼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 각 1일선, 2일선, 3일선, 3일선, 3일선 이런 게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다 모이는 지점 있잖아요. 모이는 지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매물대 저점대로 확장이 난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초록뱀 같은 거 보시면 이 각 1일선들이 이렇게 쫙 모이죠. 다 모이고 그때부터 조금 상승 요인을 갖고 갑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저점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삼성중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각 1일선들 뭐 2일선, 3일선, 3일선, 3일선이 딱 모이고 그때 하락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악재라서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음 이런 식으로 내리면 다시 추세가 다시 가야 되거든요. 이러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금 상승을 해줘서 이 저점라인으로 다시 올라와준다면 좀 더 빨리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빠질 것도 올릴 것도 다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차트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불확실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까지 더 빠질 수도 있고 많게는 이만큼도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윗고리를 달고 조금씩 올라와준다고 하면 이 31선 추세선 위로 올라와줘서 꽉 찬 양봉 하나가 들어와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또 슈팅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꾸준히 봐주시는 게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0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 전에는 미국 증시 전일미국 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 중 국제약품 1점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매수가 대비 8.18% 상승했습니다.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100% 다 오르지는 않겠죠. 한두 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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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